어휴, 날씨 춥네 춥네 보자 지금 시간이 6시 10분 새벽같이 출발합니다 2시간 거리인데 거기가 주차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빨리 나가고 있어 300m 앞에서 5회전입니다 차? 차에서 차 이제 주무세요 하하하하 주무세요 굿나잇 아, 날씨 아닙니다 자 자 2시 한뒤 껴줄게 어 여기 캘걸이 시내다 아, 캘걸이예요 안 빡세 뉴욕해 호텔 4개가 붙어있다 태블리 아, 캘걸이도 엄청 찌고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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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